먼저 반을 가르고요. 자, 옆에 이 뼈 부분을 좀 내야 되니까. 그다음에 이건 내가 갈라내는 걸로. 그렇지. 어린 것 같은데. 이거 어떡하지? 여기 찍찍 내리고. 이 밑쪽으로. 이 밑쪽으로 찍어. 나 땀나는 거 봐봐, 이거 어떡하지? 내 겉만 신경 쓰다가. 뭔가 패닝이 되면서. 이거 찍지 마, 여기. 이거 찍지 마, 여기.